상시 시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첫번째 기본작업의 고급필터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요. 출석수가 현재 입력된 T열의 출석수가 출석수의 중간값보다 작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디안 함수를 통해서 중간값을 구합니다. 중간값보다 작거나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v3, v4의 영역에다가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하는데 함수를 사용해서 작성하신다면 필드명을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이 두가지인데 두가지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출해 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등호 입력하시고 함수는 OR 함수를 먼저 사용합니다. OR은 여러개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란 함수입니다. 첫번째 조건은요. 출석수가 있는 T4를 선택하시고 T열에 있는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거나 라고 작성하기 위해서 작다라고 입력하는데 중간값은 메디안이란 함수를 사용합니다. 메디안 함수 입력하시고 출석수가 입력된 T4부터 현재 데이터 T31까지 선택하시고 출석수의 T4, T5, T6 행의 위치는 달라지지만 메디안 함수를 통해서 중간값을 구하는 범위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를 합니다. 현재 화면이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첫번째 조건은 출석수가 중간값보다 작거나 메디안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첫번째 조건이 끝났습니다. 심표 누르시고요. 두번째 조건은 6월 9일에 데이터가 빈 셀입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isblank라는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6월 9일에 해당한 데이터가 있는 S4를 선택하고 S4가 블랭크 비어있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합니다. S4 셀 클릭하시고 가로 닫고요. OR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누르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첫번째 false라고 나오는 것은 첫번째 조건은 둘 다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false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필드만을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 반, 학년과 반과 이름 그 다음에 6월 9일과 출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년, 반, 이름 선택하시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6월 9일과 출석수 선택하시고 그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필요한 필드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X3 영역에다가 붙여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X3 영역에다가 선택하시고 컨트롤 V 눌러서 5개의 필드명을 복사 붙여 넣기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정렬밀 필터에 고급을 클릭하셔서 현재 B3부터 T31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V3부터 V4 영역에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복사 위치를 선택하기 위해서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고 하면 오른쪽에 X3부터 작성하셨던 학년부터 출석수까지 X3부터 AB3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디안 암수를 통해서 중간값이 얼마였지? 라고 인비에셀에다가 M2 메디안 입력하시고 T4부터 아래쪽에 T31까지 괄호 닫고 엔터 누르시면 메디안 값이 중간값이 14였네요. 그럼 결과에 14 이하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14 이하이거나 또는 6월 9일이 공배 블랭크에 해당한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디안 암수를 통해서 값을 확인하신 데이터는 꼭 지워주시고요. 이제 고급 필터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조건부 서식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확대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네요. A4부터요. 조건부 서식은 B4부터가 아니네요. E3부터입니다. E3부터 S31까지 범위를 지정하고요. 지금 문제는 제목을 포함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데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는 E3부터 S31 영역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홈에 가셔서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해당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뭐뭐 이면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등호 입력하시고 end함수 입력합니다. 첫 번째요. 현재 열의 번호가 현재 열 번호가 홀수이면서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홀수입니까? 이제 아드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요. 그 다음 현재 열을 구하기 위해서 컬럼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column column 현재 열의 번호는 첫 번째 셀의 데이터 E3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저희는 열의 번호를 비교하시려면 현재 작업한 E3셀의 행은 고정하시고 E열 F열 G열 H열 이 바뀔 수 있도록 F4 한 번만 누르시면 되겠네요. 3행을 고정하고 열의 위치가 바뀌면서 홀수열입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컬럼 함수를 통해서 이 열의 컬럼에 대한 가로 닫고요. 그 다음에 홀수입니까? 라는 함수 이제 아드라는 함수를 가로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심표 첫 번째 조건은 열의 번호가 열의 번호가 홀수입니까? 열의 번호는요. 컬럼은요. A가 1 B가 2 C가 3 D가 4 그 다음 E는 5 다섯 번째 열이죠. 그럼 홀수에 해당이 되네요. 홀수이면서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두 번째 월에 월 월 월 월 월 추출한 값이 또 홀수입니까? 라고 조건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아드 입력하시고 먼스함수를 통해서 월을 추출하는 데 첫 번째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3행에 있지만 E열, F열, G열, H열 바뀔 겁니다. F4를 한번 누르셔서 3행만 고정하시고 그 다음 먼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홀수입니까?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엔드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함수는 항상 가로 열고 닫기가 되셔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함수를 사용했는지 좀 확인하시고 가로를 꼭 닫아주시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체육의 색깔을 체육의 탭에 가셔서 표준색의 노랑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고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의 확인을 누르시면 열의 번호가 홀수이면서 3월달, 5월달에 해당한 데이터에만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작업의 두 번째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시트 보호와 통화문서 보기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데이터에 E4부터 T31까지 선택하시고 그 다음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그 다음 보호 탭을 클릭하시고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 숨김까지 체크를 하시고요. 셀 잠금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고요. 숨김을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셀 잠금과 수식 숨기기를 적용한 후에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를 보호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검토 탭을 클릭하시고 검토 변경 내용의 시트 보호를 클릭하셔서 잠긴 셀의 내용과 워크시트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 그 다음 잠긴 셀의 선택 잠기지 않은 셀의 선택은 토용하고 시트 보호 암호는 넣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값 상태에서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를 보기에 가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기 보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화면에서 좀 작게가 표시가 되는데요. 보기에서 100% 수정해 주시고 그 다음 B3부터 T31 영역만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쪽에 1행의 경계라인 1행 위쪽에 경계라인을 드래그 하셔서 3행으로 맞추시고 왼쪽에 A열의 경계라인 드래그 하셔갖고요. B3셀에 맞추십니다. B열에 맞추시고요. 그 다음 B3부터 T31 영역이 1페이지로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금 1페이지 2페이지로 나누어서 인쇄가 될 겁니다. 라고 확인이 되네요. 1페이지 2페이지의 경계라인 점선을 마우스로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서 T열 뒤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이 영역에 대해서는 1페이지로 인쇄되도록 페이지 구분선을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작업 2번의 시트보와 통화문서 보기까지 기본작업 3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계산작업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표1의 코드와 그 다음 표2를 이용하여 구분 하이픈 성별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분과 성별 사이에는 하이픈, 빼기 기호를 이용해서 추가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드를 가지고 표2에 가서 첫번째 열에 가서 코드를 찾고 구분의 기본형, 추가보장형,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올 거고요. 다시 코드를 가지고 표2를 참조하셔서 성별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찾아온 값을 엔퍼센트 연산자가 아니라 컨케더네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연결해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등호 입력하시고요. VLOOKUP 함수부터 이용할까요? VLOOKUP 더블클릭하신 다음에 함수 삽입을 이용해서 함수를 작성하신다면 첫번째 칸에는 표의 첫 열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우리는 표2에 가서 찾을 건데 어떤 값을 찾을 거냐면 현재 결과를 표시하고자 한 왼쪽 열에 있는 B4를 가지고 테이블 어레인은 데이터를 검색하고 추출하려는 표입니다. 표2에 가서 검색하겠습니다. 표2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신표 첫번째 열에 가서 C4에 있는 코드를 찾아서 두번째 열에서 저희는 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그 다음 네번째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FALSE 또는 0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코드별로 구분에 해당한 값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성별을 표시할 건데요. VLOOKUP 이란 함수 앞에 등호 다음에다가 CONCADENATOR라는 함수 연결해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첫번째 값은 VLOOKUP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고요. 신표 두번째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를 입력하시고 신표 세번째는 동일한 VLOOKUP 수식인데 세번째 열에서 성별을 가져오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이나 작성하셨던 수식에 VLOOKUP에 해당한 수식만 범위 정하신 다음에 CONCTROL C 신표 다음에다가 CONCTROL V 하셔서 2 대신에 3으로 수정하시면 세번째 열에 해당한 성별을 가져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 끝에서 다시 한번 가로 닫으시면 함수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구분과 성별을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 계산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번째 가입금액을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입 나이와 코드를 이용하셔서 표 3을 참조하신 다음 가입금액을 표시해 옵니다. 코드별 가입 나이별 가입금액입니다. 인덱스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등호 입력하시고 인덱스 함수 입력합니다. 실제 인덱스는 가졸 데이터만큼만 범위를 지정하시는데요. 가졸 데이터 가졸 데이터를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F산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표 우리는 범위 정한 표에 몇번째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에 교차하는 값을 찾아올 건데요. 행의 위치는 코드를 가지고 행의 위치를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매치함수를 통해서 앱만 입력하면 매치함수 보이시네요. 더블클릭 찾을 값은 코드를 가지고 신표 표 3에 코드가 작성된 영역을 범위 정하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문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으시면 인덱스 함수의 범위 안에서 파란색 영역의 범위 안에서 몇번째 행을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신표 열의 위치를 다시 한번 매치함수를 통해서 가입 나이를 가지고 표 3에 나이가 입력된 영역들 중에서 70세까지 선택하시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산 눌러서 절대 참조 찾을 값 선택이 안되어 있었네요. 바로 왼쪽에 가입 나이를 가지고 신표 두번째 룩업 어레이가 참조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신표 우리는 0, 10, 20, 30 범위 정한 데이터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니까요. 보다 작음 선택하시고요. 10보다 작은 데이터는 9세는 아래쪽을 참조하니까 보다 작음을 참조합니다. 보통은 범위 정한 데이터가 오름차순이 되어 있으면 1을 내림차순이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1을 입력합니다.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매치는 찾는 값 두번째 범위 그 다음에 입력된 데이터가 오름차순이면 1 내림차순 데이터면 마이너스 1 문자일 경우 안 딱딱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할 때는 0을 입력합니다. 인덱스는 파란색 범위 영역 안에서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행의 위치와 매치함수를 통해서 구한 열의 위치에 교차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번째 표사에 대해서 계산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나이와 표일의 가입나이와 표사의 나이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표사 영역에다가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프리퀀시 함수랑 텍스트와 if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문제 보기상에 프리퀀시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다면 수식을 작성할 때 하나의 셀을 선택하지 않고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단은 나이를 가지고 가입나이와 그 다음에 나이표를 이용해서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먼저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 fr 입력하시고 프리퀀시 도수 분포를 세로 배열의 형태로 구합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데이터 어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는 표 1에 가서 나이에 해당한 데이터 가입나이에 해당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수식을 범위를 지정해서 작성하셨기 때문에 그냥 필요한 데이터들은 절대 참조하지 않고 범위만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신표 그 다음 비교할 데이터는 현재에서 L10세 이하 1살부터 10살까지 11살부터 20세까지 라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최대값 기준으로 범위를 기준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L21부터 L27까지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나이대별 가입자 수를 가입자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입 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왼쪽에 작성된 표 4에 해당한 가입자 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에서 가입자 수가 0보다 큰 경우는 조금 전에 구한 값에다가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하고 명을 붙이고요.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지 않은 데이터 예를 들어서 0에 해당이 되겠죠. 0에 해당한 데이터는 미 가입이라고 표시하라고 if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수식을 수정하기 위해서 if 만약에 등호 다음에 조금 전에 구한 값이 0보다 큽니까 라고 입력하면 0보다 커야 합니다. 0은 빼는 거예요. 0보다 크다면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프리퀀시에 해당한 영역의 함수를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했고요. 그 값을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컨트롤 부위 그 다음 심표 저희는 두 자리로 표현하고요. 두 자리로 표현하고 명자를 표시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형식으로 두 자리와 명자를 표시하기 해서 큰 따옴표 묶어서 두 자리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따옴표 닫아주시고 텍스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화면이 위에 거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요? if 만약에 프리퀀시 함수를 통해서 가입 나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연령대별 가입자 수를 구했어요. 그 값이 0보다 클 경우는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서 그 구한 값을 문제 제시된 두 자리 숫자와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미가입 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미가입 이라고 입력하시고 if 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다음 배열 수식에 문제 제시한 내용을 다 작성하셨다면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의 가입 나이 코드 가입 기간을 이용해서요. 표 5 영역에다가 코드별 나이별 평균 가입 기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배열 수식이에요. 에버레이즈와 if 함수를 통해서 if 조건을 주실 거예요. 해당된 코드입니까? 가입 나이가 0 이상 20 미만 입니까? 라는 이런 조건을 주실 거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가입 기간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if 에러 함수도 사용을 할 건데요. 일단 에버레이즈와 if 함수를 통해서 평균 가입 기간부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고요. 에버레이즈 함수 입력합니다. 평균을 구할 건데요.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해서 가로 열고요. 그 다음에 네 첫 번째 조건을 가로 열고요. 왼쪽 표 1에 가서 표 1에 가서 코드의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코드의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와 같습니까? O22 O23 O24 O24 O25 O열에 있군요.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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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4를 눌러서 O열을 고정시켜 주시고 가로 탔고요.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두 번째는 가입 기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가입 기간의 데이터 B4 부터 B39 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현재 0 다음에 텍스트 세 2세는 이상은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되어 있어요. 20세 이상 30세 이상 이렇게 텍스트는 셀 서식을 이용해서 입력이 되어 있고 수식을 아래로도 복사할 거고 옆으로도 복사할 겁니다. 그래서 P20 Q20 R20 S20 T20 F4 키를 한번 두번 눌러서 20행을 고정하고 가로 탔구요. 다시 곱하기 곱하기는 다 엔드 연산자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표 1에 가서 가입 나이를 가져오시구요. 가입 나이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 F4 절대 참조 그 값이 미만 입니까? 작습니까? 20세 미만 입니까? 20 숫자보다 작습니까? P21 Q21 R21 그러면 F4를 두번 누르셔서 21행을 고정시켜주시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곱하기 저희는 곱하기 실제 가입 기간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구할 데이터는 가입 기간을 선택합니다. F4 부터 범위는 F39 까지 선택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음 아 EF 함수였죠? 조건에 만족하면 여기서 일단 심표 한번 누르고요. EF가 없었다면 그냥 연산자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EF 함수가 있었기 때문에 EF는 첫 번째 조건이고요. 조건에 만족했을 때 우리가 실제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가입 기간을 넣어주시고요. 이 가입 기간을 가지고 EF에 대한 가로 닫고요. Average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EF에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다면 가입 기간의 값을 반환해 줄 거고요. Average 함수를 통해서 반환된 값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열 수식이니까 Ctrl-Shift-Enter 누르시면 일단 가입 기간이 구해지는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까지 수식을 복사하다 보면 이렇게 중간에 오류 값이 있습니다. 문제에서요. 값을 구했는데요. 오류가 발생할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현재 구한 P22셀의 수식을 더블클릭 하시고 앞에다가 Average 와 EF 함수를 통한 배열 수식을 작성하셨는데 오류가 있습니까? EF 에러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 맨 끝에 가셔서 오류가 있다면 심표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고요. 다시 EF 에러에 대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다시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해 주시면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공백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H4세를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합니다. 삽입에 가셔서 모드를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먼저 입력합니다. 퍼블릭 펑션 FN 가입 상태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인수는 가입 기간과 미납 기간을 입력받겠습니다. 오타 없이 퍼블릭 펑션 입력하셨다면 엔드 펑션으로 닫힐 거고요. 첫 번째 문제 제시된 내용을 봤더니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IF 만약에요. 입력받은 값의 데이터가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이상이면 된 저희는 해지 예상 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가입 상태를 해지 예상 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else IF 가입 기간이 미납 기간 이상이면 해지 예상 그러면 가입 기간이 미납 기간 미만 데이터만 남아 있어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미납 기간이 0이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재 남아있는 데이터는 미납 기간이 가입 기간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만 남아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두 번째 조건은 미납 기간이 0과 같습니까 조건 입력하시고 된 이 조건에 만족하면 저희는 정상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FN 가입 상태를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 넣으시고 정상 이라고 수정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else if 이제 가입 기간이 2초 가입 미까 라고요 미납 기간이 2초 가입 미까 라고요 다시 한번 조건을 미납 기간이 0이 아니라면 2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렇다면 FN 가입 기간에 가입 상태에 다가는 휴면 보험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그 외는 미납 기간과 그 다음에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FN 가입 상태에 다가는 미납 기간에 연결하겠습니다. 개월 미납 이라고 연결하겠습니다. IF 구문을 사용하시니까 AND IF 로 구문을 닫아줍니다. 문제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 함수 문제를 보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은 FN 가입 상태이고요. 입력 받는 값은 가입 기간 가입 기간 가입 가입 기간 가입 기간 가입 기간보다 이상이며 크거나 같다네요.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면 미납 기간 가입 기간보다 크거나 같다면 문제에서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FN 가입 상태는 해지 예상 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남아있는 데이터는 다 미납 기간 가입 기간 미만 데이터만 남아 있어요. 그 데이터들 중에서 미납 기간 0 입니까? 정상 그러면 0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미납 기간이 2보다 큽니까? 초과이면 휴면보험이라고 할 거고요. 나머지는 미납 기간에다가 개월 미납을 연결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 부구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커서를 H4에 놓으신 다음에 함수 삽입 눌러서 사용자 정의에 FN 가입 상태를 선택하고 확인 저희는 가입 기간은 F4셀 미납 기간은 G4셀 선택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도 작성해 주셨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첫 번째 피버 테이블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시된 문제 신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인 출석부 관리점 csv 파일을 이용해서 피버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시작 위치는 B3셀 색깔이 좀 채워져 있죠. 시작 위치는 B3셀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행과 2행에는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B3셀을 선택하시고 신표로 구분된 텍스트 파일은 삽입의 피버 테이블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또한 외부 데이터 원본 사용을 선택하실 거고요. 엑셀 파일이 아닌 csv 데이터 파일을 확장대로 저장된 파일을 이용할 때는 문제에서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시요 라는 옵션을 체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크하시고 연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더 찾아보기 누르시고요. 우리가 가져오실 데이터 C드라이브에 설치해 놓으셨다면 커말 1급에 가셔서 문제집에 상실시험 문제 선택하시고요. 출석부 관리라는 예제 파일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구분기호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심표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내 데이터의 머리끌을 첫 번째 행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스텝이 아니라 심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 아니고요. 학년 반 성별 이름 출석수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 열 가져오지 않음 학년 반 이름 성별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달 데이터는 가져오지 않으니까 3월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4월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5월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6월을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을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마침을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피버 테이블 만들기 창이 표시가 되면 기존 워크시트 A3인가 확인하시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제시단 그림을 봤을 때 학년은 행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성별은 열에다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행과 열의 학년 아래에다가 반도 있네요. 반을 선택하셔서 학년 아래에다가 반을 배치해 주시고 그 다음 행과 열의 교체하는 부분에 출석수를 가지고 평균을 구할 거고요. 그 다음 이름을 가지고 학생수를 하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해당 필드를 일단 드래그 하십니다. 그리고 출석수 숫자를 드래그 하시면 합계가 구해지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해 주시면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레이아웃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출석수 필드는 출석수 필드는 값 필드 설정에 숫자 범주를 이용하여 소수 자릿수를 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출석수를 더블 클릭하시고요. 아까 값 요약 기준에서 평균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값 필드 설정에서 평균을 선택할 수 있고 표시 형식을 클릭하셔서 숫자를 선택하고 소수 자릿수를 0으로 하겠습니다. 문제에 제시된 서식을 지정하는데 특별히 숫자가 크진 않기 때문에 천단위 구분기호에 대해서는 문제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네요. 우리는 소수 자릿수만 0으로 되어 있나 확인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개수 이름이라고 표시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이름을 학생수라고 수정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빈 셀의 별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피버 테이블 도구의 분석에 옵션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피버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피버 테이블 옵션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빈 셀 표시의 별표 그 다음 네이블에 있는 셀 병암 및 가운데 맞춤 체크하셔서 문제 제시된 옵션을 두 개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실습하신 피버 테이블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피버 테이블 문제 작성해 보셨는데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하나의 제시된 문제를 항목을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피버 테이블은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작성한 화면과 여러분의 문제와 화면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시고 데이터 도구를 이용하여 표 1에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3개의 필드를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입력된 셀을 포함하는 행을 삭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라고 있습니다. 모든 선택을 취소 하시고요. 문제에서 제시한 성명 성별 생년월일 3개 항목을 가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있다면 확인 한번 눌렀더니 한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되어 제거 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부분합 기능을 사용해서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을 작성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신 다음 문제에서 정렬을 하는데 기준이 하나가 아니라 두가지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정렬합니다. 데이터 안쪽에 아무데나 하나를 선택하시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을 클릭합니다. 첫번째 기준의 정렬은 반을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오름차순 기준을 추가하시고요. 두번째 기준은 반이 동일하다면 성별을 가지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반별 정렬하시고 같은 반이라면 성별을 가지고 오름차순 데이터를 정렬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첫번째 반별 출석일수의 평균을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함수와 그 다음에 계산항목 확인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셔서 계산한 후에 성별별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그룹할 항목을 성별로 바꾸시고요. 성명 출석일수가 아니라 성명을 선택하고 계수를 구하겠습니다. 선택을 하는데 조금 전에 구하셨던 반별 평균도 표시하고요. 지금 구할 성별별 계수도 표시하겠다. 라고 하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가 꼭 해제가 되어 있어야 둘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서 성별별 성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계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두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기타작업 다시 1번 시트의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C17부터 C21 영역을 중국 계열로 추가한 후에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선택하기 위해서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그 다음 추가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열 이름은 문제에서 중국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열고 대문자로 CNY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닫습니다. 계열 이름은 입력하셨고요. 그 다음 계열 값은 문제에서 C17부터 C21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가 있어서요. 계열 값을 깨끗하게 지우고요. 다시 한번 계열 값을 C17부터 C21 영역으로 기존에 있는 값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하다 보니까 오류가 창이 떴었던 거고요. 계열 값을 깨끗하게 지우신 다음에 해당 문제 제시한 영역을 선택하시고 추가하시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데이터 원본 선택에 중국에 해당한 데이터 계열이 추가가 되셨고요. 계열 추가시 가로 항목 축에 레이블의 범위를 현재 1234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편집을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B17 부터 B21 영역으로 축 레이블 범위를 수정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데이터 원본 선택에서 확인 한번 눌러서 중국에 해당한 데이터 계열이 추가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작성된 차트의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를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세로 갑축의 제목을 축 제목의 기본 세로를 체크하시고요. 기본 세로 체크하신 다음 축 제목 이라고 표시가 되면 수식 입력 수식 입력 줄에다가 등호 입력 하시고 P2 셀과 연동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화면을 이동해서 P2 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엔터 근데 입력된 세로 축의 제목을 갑축의 제목을 세로 제목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한율 미국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세로 갑축의 제목을 선택하고 축 제목 서식 선택하신 다음 선택하신 다음 축 제목 서식에 텍스트 옵션에 가셔서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상자에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세로 쓰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로 갑축의 최소값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최소값 최대값 주단위를 그림과 같이 수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최소값은 0부터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축옵션에 축서식의 축옵션에 최소값을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1150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최대값은 1250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단위는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값 1150에서 1250 간격의 주단위는 10으로 하겠습니다. 축서식의 축옵션에서 수정해 주시고 범내는 범내 서식을 이용해서 위쪽에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내를 위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미국 계열의 현재 미국 계열의 선택하시고 지금 보조축에 대한 내용이 아 아까 중국 계열을 선택하고 보조축을 지정하는 작업을 제가 빠뜨렸네요. 그래서 보조축에 대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계열을 선택하고 마우소른축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가서 지금 축을 조절하다 보니까 중국이 선택이 되지 않는데요. 그럼 미국 계열을 선택하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중국 계열을 보조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여기서 수정하셔도 되고요. 아까 바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아까 표시가 중국 계열의 막대를 꺾은 선형을 선택할 수 있었다면 선택하고 데이터 계열 서식의 보조축을 선택해 주셨으면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미처 확인을 못했었고요. 그럼 첫 번째 보조축 그 다음에 세로축의 제모 그 다음에 법내 위쪽까지 작업하셨고 다음은 다시 미국 계열 선택하시고 4번 문제입니다. 미국 계열을 선택하고 표식 옵션을 선택할 건데요. 꺾은 선형 미국 계열의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계열의 첫 번째 체육이미 선의 표식을 선택하고 표식 옵션을 클릭합니다. 표식의 종류를 문제 제시가 되어 있는 삼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선에서 아래쪽에 오시면 완만한 선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선 선택합니다. 미국 계열의 미국 계열에서요. 3월 16일에 해당한 요소를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하나의 요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차트 요소에 가셔서 데이터 레이블 아래쪽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선택하셔서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만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제시된 차트의 그림을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작업 다시 1번에 차트 문제 살펴보셨고요. 기타작업 2번 문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도형 서식 창은 닫도록 하겠고요. 매크로를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개발 도구를 클릭하시고 삽입에 단추를 클릭합니다. 위치는 P2부터 인데요. P2셀에 오셔서 Alt를 누르고 C3셀까지 드래그하신 다음에 문제에서 서식 적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서식 적용 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서식 적용 입력하시고 기록 매크로 이름이 다시 표시가 기록창에 서식 적용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요. 어떤 내용의 매크로를 기록하라고 했냐면 E6부터요. L33까지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니까 범위를 지정하시고 마우스로 쭉 셀 서식을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셀 값이 1과 같은 경우는 1과 같습니까? 같은 경우에는 영문 대문자로 5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영문 대문자 5를 입력하고 세미콜론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두 번째 셀 값이 0과 같다면 영문 대문자로 X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지정 형식을 입력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미 셀 하나만 선택하고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다음은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선택하시고요. 문제에 제시된 텍스트는 서식 적용 이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적용 그럼 첫 번째 매크로 기록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매크로 기록도 단추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개발 도구에 삽입해 가셔서 단추 선택하시고 E2부터 F3 영역에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록 버튼 누릅니다. 매크로 기록 그래프 보기 표시가 되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M6부터 M33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시면 스타일에 조건부서식이 있습니다. 조건부서식에 현재 규칙 유형은 셀값을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세 규칙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셀값을 기준으로 모든 셀의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데이터 막대 선택하신 다음 최소값을 100분위수로 20이라고 입력하고 최대값을 100분위수로 80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값과 최소값 해당한 값을 입력하셨다면 막대 모양은 체육위에 그라데이션 체육위를 선택하고 색깔은 표준색에서 노랑으로 선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서식에 대한 작업을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누르시고 이미셀 하나만 선택하신 다음 매크로 기록에 대한 종료하겠습니다.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추 2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텍스트는 그래프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 보기라고 텍스트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항의 매크로 기록 작업하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의 세 번째 기타작업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시저 문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먼저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팡팡 요금 관리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하셔서 문제에서는 단추를 클릭하면 팡팡 요금 관리 폼이 보여주세요. .show 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폼이 초기화되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쪽 개체에서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팡팡 요금 관리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폼을 초기화 하겠습니다. 개체는 유저 폼 오른쪽에 프로시저에서 이니셜 라이즈 선택하시고요. 초기화 하면 CMB 구분 목록에는 CMB 콤보 상자 이름의 이름이 CMB 구분에 구분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로우 소스를 입력하시는데 데이터가 M6부터 M6부터 N8까지 그러면 열의 개수가 MN 두 개의 열이네요. 그러면 CMB 구분점 컬럼 카운트를 두 개를 해야 되나 잠깐 확인 한 번 할게요. 팡팡 요금 관리 폼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있는 CMB 구분 콤보 상자를 선택하신 다음 왼쪽 속성 시트에 오시면 컬럼 카운트에 2라고 되어 있다면 저희가 따로 컬럼 카운트가 2입니다 라고 안 나오셔도 돼요. 그리고 위쪽에 컬럼 카운트에 헤드 부분을 표시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따가 다시 창을 띄워서 확인해 보시면 우리 지금 범위 정한 데이터 유아부터 데이터를 범위 정했지만 위쪽에 구분과 기본요금 이라는 타이틀을 표시하겠다라는 옵션이 추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폼을 초기하는 작업에 콤보 상자에 데이터 연결하는 작업을 해보셨고요. 두 번째 보호자 동반은 OPTU가 초기값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는 OPTU를 선택될 수 있도록 추루로 값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폼을 보이고 그 다음에 폼 초기화 작업을 하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는 조금 이따 작성하고 세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팡팡 요금 관리 폼에 종료 단추를 클릭하면 CMD 종료를 클릭하면 더블 클릭 그림과 같은 메시지 박스를 표시한 누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겠습니다. 메시지 박스 현재 데이터에는 오늘 날짜와 시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나오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나오 함수 뒤에다가 나오라고 함수 입력하시고 따로 텍스트가 있는 건 아니네요. 심표 다른 텍스트가 있으면 M% 연산자 이용해서 텍스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OK 버튼만 있습니다. VB OK ONLY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그 다음 심표 폼 왼쪽 상단에 타이틀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타이틀에 등록 화면을 종료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그림과 같이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시고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종료하기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언로드 미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팡팡 요금 관리의 종료 버튼도 작업하셨고요. 두 번째 문제 등록 버튼을 클릭했을 때 현재 폼에서 콤보 상자 선택 아동명 입력 보호자 동반 선택 입장시간 과 퇴장시간 을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작업하는 엑셀 화면에 데이터를 추가하라고 했는데요. 현재 엑셀 화면에 데이터의 기준은 B5셀로 잡겠습니다. 제목 필드의 첫 번째 기준인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연결된 행의 기술을 구하면 표1과 유치와 초등까지 해서 연결된 행의 기수가 4가 구해지고요. 저희는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니까 플러스 4를 해주시면 8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을 더블클릭 하시고 데이터를 입력할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 i라는 변수를 사용하고요. range 기준은 B5셀을 기준으로 현재 커런트 리전 연결된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한 후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입니다. 8행의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해서 플러스 4를 해주시고 엔터 그 다음 셀즈 아이컨마 두 번째 열에다가는 비열에다가는 구분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구분에서 선택한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cmb 구분에 일단은 구분에 일단 작성한 다음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컬럼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컬럼 카운트 컬럼 이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열이라는 얘기입니다. 컬럼에 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따 콤보 상자에 m과 n 아까 m열과 n열 두 개를 입력하셨잖아요. 두 개의 열을 연결해 놓으셨는데 m열이 첫 번째 열이에요. 첫 번째 열을 컬럼에서는 0이라고 넣습니다. cmb 콤보 상자의 첫 번째 열의 값 데이터를 비열에다가 구분에다가 입력할 거고요. 엔터 셀즈 i,3 에다가는 아동명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네요. txt 아동명 입력하시고 그 다음 동반자 유문은 if 만약에 opt u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추르라면 then 저희는 셀즈 i,4 에다가 네 번째 열 d열 에다가는요. u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않다면 else 우리는 무 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복사 붙여 넣기 if 구문을 사용하셨으니까 end if 로 구문을 닫아주시고 다섯 번째는요. 현재 폼에 콤보 상자의 구분과 기본 요금 두 개 데이터를 연결해 놨는데요. 구분은 비열에 입력할 거고 기본 요금은 2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셀즈 i,2 에 해당한 데이터를 컨트롤 c 그 다음 컨트롤 v 하셔서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콤보 상자 연결된 두 번째 열을 컬럼 1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이 0이고 두 번째 열이 1이 됩니다. 컬럼은 0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다섯 번째 열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을 입력할 건데요.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니까 입장시간과 퇴장시간은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시간과 분을 두 자릿수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즈 셀즈 i,6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포맷함수를 이용해서 txt 입장시간에서 입력받은 값을 시간 두 자리 그 다음 분 두 자리로 입력하세요.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입력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퇴장시간도 일곱 번째 열에다가 입력을 하실 건데 7이라고 수정하시고 txt 퇴장시간에서 입력받은 값을 두 자리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작성하시고요. 이제 문제에서 요금은요. 계산을 통해서 퇴장시간의 시간과 입장시간의 시간을 뺀 값을 가지고 기본 요금과 곱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아우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즈 아이커마 여덟 번째 열은요. 함수 아우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할 거고요. 입장시간에서 입력받은 데이터 아이커마 여섯 번째 열에서 마이너스 셀즈 아이커마 태장시간에서 먼저 빼야 되죠. 태장시간에서 일곱 번째에서 여섯 번째 열 입장시간을 뺀 값의 시간을 구한 다음에 곱하기 기본 요금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셀즈 아이커마 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비열부터 시작하셔서 데이터 쭉 입력해 주셨고요. 입력한 데이터 일단 확인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디자인 모드 끝내기 하신 다음에 팡팡 요금 관리 버튼 단축 클릭하면 폼이 나오는가 그 다음 보호자 동반 유의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요. 구분 기본 요금을 선택하시면 타이틀 표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추류값이 되어 있으니까 구분과 기본 요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두 개 열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요. 아동명 홍길동 입력하고요. 그 다음 보호자 유 입장시간은 13시에서 폐장시간은 15시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 버튼 누르시면 현재 폼에 입력한 구분 유치원 유치가 입력되어 있고 이름 보호자 동반 유 라고 선택하셨으니까 유가 들어갔고요. 기본 요금은 유치원은 3,000원이니까 두 번째 열에 해당한 데이터 입력이 되어 있고요. 입장시간과 퇴장시간 그 다음에 계산을 통해서 2시간을 이용했으니까 6,000원이라고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료 버튼 누르시면 화면과 같이 메시지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폼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프로시저 작성하는 문제까지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